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들에게 귀한 밤 허락하시어서 하나님을 힘있게 찬양하게 하시고 또 이 시간에 예배하는 가운데 말씀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필요한 말씀을 이미 준비하시고 또 저희들에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먹여주실 것으로 믿고 감사합니다. 성령의 우리를 충만하게 하여주시어서 들리는 말씀을 되게 하시고 감사로 받게 하시며 우리의 영혼 가운데 감사가 하나님을 향해 자연스럽게 외쳐질 수 있는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종을 불쌍히 여겨주시기를 성원하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한국에서 추수감사주일은 굉장히 큰 행사였습니다. 여름이 다 마감된 다음에 크리스마스가 되기 전에 중간에 마치 진검다리처럼 추수감사절이 있어서 온 교회가 커다란 축제의 날로 이렇게 지켰어요. 저희 아버님께서 한국에서 목회를 하셨는데 아직도 기억이 나는 것이 추수감사절 저녁에는 꼭 축제가 있었어요. 각 부서에서 준비한 여러 가지의 것을 가지고 서로 경연대회 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 발표하면서 하나님께 감사한 그런 시간을 가졌는데 저희 아버님이 미적감각이 조금 뛰어나신 분이라 그런 건지 저 뒤에 크게 감사의 밤 이렇게 썼는데 감자에는요 감을 주렁주렁 달았고 사자에는 사과를 주렁주렁 달았고 밤자에는 밤을 주렁주렁 달았다는 그런 일이 있습니다. 이게 참 그냥 위트로 지나갈지 모르겠지만 정말 한 해에 결실한 것 가운데 대표되는 그런 과일을 거기다 주렁주렁 달고 함께 감사의 밤을 지냈던 적이 그제 같습니다. 여러분 감사의 계절이 됐어요 벌써 11월달이 됐습니다. 세월이 참 빠르네요. 김 목사님 기도하실 때도 엊그제가 성국연시진 예배 드린 것 같은데 새해를 시작한 것 같은데 조금 있으면 연말이 되고요. 2019년이 시작되는 그런 마당이 있습니다. 감사의 계절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것은 이유가 있는 것 같아요. 원래 우리 그냥 내버려 두면 감사하는 사람들이 아니기 때문에 그 모습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광야 생활하면서 하나님이 그렇게 좋은 것으로 다 공급하셔도 조금만 부족하면 불평하고 투정하고 원망했던 그들의 모습을 보면서 아이쿠 어떻게 저러나 그러지만 사실은 그들의 모습이나 저의 모습이나 일반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그냥 감사하며 살아가는 것들이지 그냥 내버려 두면 우리는 감사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감사의 계절 특별히 감사절을 저희들에게 허락해 주셔서 감사에 대해서 집중해서 다시 감사를 회복하는 그런 신앙을 갖게 하시는 은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감사의 계절에 감사절을 맞아서 저희들에게는 과연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이 있는가 이것을 한번 발견해 보는데 특별히 감사를 한다면 무엇 때문에 감사하는가 또 감사를 하지 못한다면 왜 못하는가 또 어떻게 하면 감사할 수 있을까 이런 감사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집중해서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어린 아이들이 아주 어린 아이들이 주일학교에서 교육을 받을 때 참 잘 받은 게 있어요. 저도 그 중에 하나였던 것 같은데 이제 선생님께서 사탕을 딱 들고 여러분 이거 누가 주셨어요? 하게 되면 애들이 딱 그냥 큰 소리로 이 발음을 너무 신경 안 쓰면서 하나님이요? 하게 되면 사실 하나 해야 되는데 하나님이요! 하고 그냥 소리를 막 지릅니다. 여러분 기억나실 거예요. 하나님이요!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어떤 거든지 과자를 들고 여러분 이거 누가 주셨어요? 그러면 저는 그렇게 어린 아이들이 순수하게 우리가 누리고 있는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이 주셨다고 하는 것을 인정하고 감사하는 모습이 좀 그리워요. 여러분 부모님 누가 주셨어요? 하나님이요. 이 교회를 누가 주셨어요? 하나님이요. 옆에 있는 친구 누가 주셨어요? 하나님이요. 여러분 사실 맞잖아요. 하나님이 주셨잖아요.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셨다고 이야기하는데 순수한 마음으로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는 이제 똑똑해지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사탕 누가 주셨어요? 그러면 이거는 헌금을 해서 재정부에서 지출을 해서 교육부에 계신 분이 이렇게 해서 생각이 참 많아지는 거예요. 하나님이요! 라고 딱 나오지 못하고 여러 가지 생각들이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부장집사님이요! 라고 할지 아니면 교육부 담당 장노님이요! 라고 할지 이게 막 혼동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어쨌든 하나님이요! 라고 했던 그 순수한 마음이 생각이 많아져요. 우리는 똑같은 거예요. 우리 삶 가운데서도 우리 생명도 하나님의 것이요. 우리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것이요. 의식주 다 하나님의 것이요. 다 하나님이 주신 것인데 우리가 너무 똑똑해져서 생각이 많아지는 거예요. 생각이 많아질수록 어린아이 시절에 어린아이들이 지녔던 그 순수한 하나님 중심으로 모든 것을 보는 것으로부터 우리는 스스로 포기하는 것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사실 그러다 보게 되면 우리는 감사가 우리 삶 가운데서 많이 줄어들게 돼 있는 거죠. 사실 감사라고 하는 것은 반응이잖아요. 감사를 그냥 아무것도 없는데 무조건 감사해. 그러면 왜? 이렇게 왜? 하지만 적어도 사탕 하나 받고 정말로 뭐 정말 자리 하나 이렇게 양보해도 뭐 돌아오는 게 있어야 감사하는 거잖아요.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신 것이 모든 것인데 하나님의 은혜 아니고서 이루어지는 건 아무것도 없고 우리가 누리고 있는 모든 것들은 다 하나님이 은혜로 주신 것인데 은혜 보답하는 반응하는 우리의 신앙을 점검해 보면 사실 우리는 많이 배은망덕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 감사드릴 것들이 얼마나 많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감사드리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의 감사에 대한 반응을 하지 못하는 것이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를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죠. 골로세서 오늘 본문이 되는 골로세서는 바울이 옥중에서 쓴 글입니다. 옥중 서신 중에 하나입니다. 이 바울이 스스로 세운 교회가 아니죠. 에바브로가 세운 교회입니다. 그런데 감옥에 있어서 소리를 듣는데 좋은 소식이 들리거든요. 골로세에 있는 사람들이 참 그리스도 안에서 무럭무럭 잘 자라고 있고 참 은혜 가운데 지내고 있다는 그런 말을 들으면서 바울은 굉장히 기뻐하며 이 편지를 쓰고 특별히 오늘 이 본문이 되고 있는 이 본문 짧은 이 두 절은 그들을 더 격려하기 위해서 책망하거나 아니면 가르친다기보다는 지금 잘하고 있어. 너무너무 잘하고 있는데 계속 그렇게 해라. 라고 하는 그런 의미로 기록한 것입니다. 여러분 많은 부분에서 우리가 좀 반성을 해야 할 것이 있어요. 로마서 1장 21절에 보게 되면 이 시대의 정신을 이야기해요. 이 시대의 정신. 이 시대의 정신은 우리 가까이 있어요. 아주 힘을 갖고 있어요. 그렇지만 잘 느끼지를 못해요. 햇볕이 막 쬐 때 우리는 더워서 옷을 벗잖아요. 막 추위가 올 때는 더우니까 옷을 더 많이 입잖아요.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하지만 추위는 가까이 있고 더위가 가까이 있는 것처럼 이 시대의 정신은 바로 우리 앞에 있고 우리 안에 들어가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감사하지 못하고 있다. 그런 얘기네요. 감사를 못하는 것이 그냥 감사를 못했다. 옛날에는 감사를 했는데 지금은 감사를 못한다. 옛날에는 감사 생활을 엄청나게 많이 했는데 지금은 그러지 못한다. 이 정도가 아니라 감사하지 못하는 것은 이 시대의 정신에 눌려 있다는 거예요. 이 시대의 사람들은 감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감사하지 않는 게 정상인 것이 모두가 다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있는 거예요. 그렇게 있다 보니까 결국은 우리는 감사에 대해서 관심도 없어지고 관심은 그냥 우리가 하고 싶을 때 하는 것으로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분명히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될 것이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다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났고 오늘까지 왔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는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를 확실하게 깨달으면 감사가 터져나옵니다. 다시 한 번 말씀드릴게요. 어떻게 하면 감사할 수 있습니까? 이 시대의 사조, 이 시대의 정신은 우리를 감사를 못하게 하는데 그럼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감사를 어떻게 잘하고 싶은데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그러면 감사 학교를 갑니까? 감사의 종류가 이렇습니다. 감사하는 방법은 이렇습니다. 감사하면 이렇게 됩니다. 하나님은 감사하면 이렇게 반응합니다. 이렇게 할 때 우리에게 유익이 옵니다. 그런 거 감사 학교를 가면 될까요? 그게 아니죠. 딱 한 가지예요. 딱 한 가지. 하나님의 은혜를 확신하게 될 때에 자연스럽게 감사가 터져나옵니다. 정말로 감사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넘치는 감사를 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먼저 하나님의 은혜에 거하고 있다는 것을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확신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기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6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예수를 받는 것은 우리가 보금을 받은 거죠. 피해 보금을 받은 거죠. 보금 안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데 전에는 외인이오 전에는 하나님과 관계가 없던 자이지만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되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살아가고 있어요. 그 다음에 7절 보니까 여기에 그 안에 예수 안에 뿌리를 박으며 여러분 여기 몇 가지 굉장히 중요한 게 있는데 한번 보겠습니다. 뿌리를 박으며 첫째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세움을 받아 세 번째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이 세 가지가 나오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자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그 특별한 은혜를 우리가 발견하면서 여기에 세 가지를 발견할 수 있다는 거예요. 뿌리를 박고 그 다음에 세움을 박고 굳게 서는 것은 나무가 땅에 이렇게 뿌리를 박고 그 다음에 자라나고 그 다음에 굳게 서 있는 그 생각도 할 수 있고 빌딩이 이 땅 위에서 이 뿌리로 박고 다시 말해서 기초를 든든히 하고 위로 세워져가고 굳게 서는 뭐 이렇게 되는데 우리의 편의상 나무로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어떤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 이제 세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게 골로시에서 2장 7절 말씀은요. 굉장히 저희들에게 커다란 은혜가 되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 이전에 2, 7 시리즈라고 하는 성경 공부 교제를 갖고 공부해 본 적 있으세요? 2, 7 시리즈? 제가 2, 7 시리즈를 뭐 판매하러 온 사람 아닙니다. 걱정하지 마시고 옛날에 옛날에 나온 건데요. 아주 오래전에 나온 건데 보통 우리가 성경 교제를 쓰게 되면 교회 안에서 만든 거는 그냥 계단 공과 그 정도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대학생들이 쓰는 건 내비게이러 아니면 IVF라든지 CCC라든지 여러분 10단계 성경 공부 아마 했었을 거예요. 그런 것들을 주로 사용했는데 한 가지가 굉장히 약했어요. 교회론이 약했어요. 왜냐하면 교회 바깥에 있는 성도들 특별히 초신자들을 예수를 믿고 그 안에 거하게 하는 것이 강조가 됐기 때문에 그 약해서 어떻게 하면은 이 좋은 교제를 교회를 교회 안으로 좀 접목시킬까 해갖고 새롭게 만든 것이 바로 2, 7 시리즈예요. 거기 교회론 그 다음에 어떻게 교회 봉사하느냐 하는 것을 좀 금방에 한 건데 왜 2, 7 시리즈인가 하면 왜 2, 7 시리즈냐. 저는 2, 7 시리즈 제일 처음에 드릴 때 2, 7이 14 그래갖고 혹시 뭐 14가지 원리인가 2, 7 그러니까 27가지 무슨 뭔가 그게 아니라 골롯에서 2장 7절 이 말씀이에요. 골롯에서 2장 7절 이 말씀을 근거로 해서 이 성경 공부를 통해서 이런 목적을 이룹니다. 그것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세 가지 것 뿌리를 쫙 박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세움을 잇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흔들거리지 않고 든든히 서는 것입니다. 이게 신앙의 모든 거 아니겠어요? 다시 한 번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뿌리를 박고 그렇죠? 세상에 뿌리를 박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뿌리를 박으면 자양분을 그로부터 얻을 수 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부터 정말로 그가 공급하시는 모든 것들을 다 공급받으며 그 다음에 쑥쑥쑥 무럭무럭 자라나는 거잖아요. 영적인 자양분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로 허락하셔서 말씀을 주시는 거잖아요. 성령을 통해서 저희들에게 말씀을 계속해서 공급해 주시는 거 그것을 이야기하는 거고 세 번째는 그러므로 어떤 역경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굳게 서는 것 아무리 폭풍우가 와도 나무가 뿌리가 든든하고 잘 자란 나무는 절대로 넘어지지 않잖아요. 이 세상에서 여러 가지를 경험해도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버텨나갈 수 있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제일 첫 번 스텝스터 맨 마지막까지 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데 이것을 구분을 해서 어떻게 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더 친밀하게 사랑하며 그 안에 걸 수 있는가 어떻게 하면 신앙인으로 성장할 수 있는가 어떻게 하면 이 세상을 잘 이겨나갈 수 있는가 결론은 다 하나님의 은혜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로만 가능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것은 추상적인 게 아니에요. 은혜 그러면 우리가 신학자들이나 연구해가지고서 발표하고 그들이 끄덕끄덕할 그런 게 아니라는 거죠. 삶이 은혜예요. 여러분 여기 오신 것도 은혜예요. 식사를 하게 하신 것도 은혜예요. 저에게 어떤 분이 지금 병원에 계신데 글쎄 건강하셨던 분인데 누워계시는데요. 지금 아무것도 못 드세요. 한 달 동안 수술을 한 다음에 들지 못하세요. 그렇고서 혈관 조사를 해가지고서 영양분을 이렇게 넣어서 했는데 아니 어떻게 그럴 수가 있지. 병원에 갔다가 오게 되면 숨을 이렇게 쉬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예요. 식사하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예요. 여러분 대소변 화장실 가서 보시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예요. 다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의 은혜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정말 은혜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우리가 서게 하는 것이죠. 우리 신앙의 근거는 예수밖에 없잖아요. 우리의 승리의 근거도 예수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그렇게 파악을 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그 복음의 능력이 우리에게 이미 나타났고 계속 나타나서 우리를 붙들어 가시는 거예요. 그것이 은혜인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를 우리에게 주셨으니 그를 주로 삼아 그 다음에 그 안에 뿌리를 받고 그 안에 세움을 입고 그 다음에 요동하지 아니할 때 여러분 그 다음에 어떤 일이 나는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7절 다시 한번 읽을게요.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자 믿음에 굳게 서서 그 다음에 뭐라고요? 뭐라고요?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자 보세요. 앞에 있는 세 가지의 것 뿌리를 박고 세움을 입고 든든히 선거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가능한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맨 마지막 거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신 거예요. 너희가 그 은혜를 그렇게 받았다니 너희들이 정말 이렇게 큰 은혜를 받았다니 너희들은 지금 어떤 생각을 하며 살고 있니?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너희들은 지금 어떤 반응을 하고 있니? 라고 하면서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기대하는 게 뭐냐면 우리에게 감사가 넘치기를 기대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것은 쥐어짜는 게 아니에요. 위협하는 게 아니에요. 감사 안 하면 뭐 재미없어 그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정말 기억하면 감사가 터져나온다 그랬잖아요. 왜냐하면 감사는 반응이니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하면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라고 생각하면 감사합니다. 왜 우리가 감사하지 못하느냐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정확하게 그것을 마음에 새기고 이것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은혜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지 못한다는 거죠. 다시 말해서 감사가 자연스럽게 터져 나올 수 있는 것 감사가 넘치게 될 수 있는 그 근거는 하나님의 은혜 이미 우리가 받은 은혜를 발견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언약으로 주신 약속들을 붙들고 가는 거예요. 눈에 보이지 않아도 보이는 거예요. 그게 믿음 아니겠습니까? 얻지 않았지만 얻은 것으로 확실하는 거예요. 거기에서 하나님 종신된 삶을 사는 거예요. 어린 아이들이 사탕 누가 줬지 하나님이요. 이 꽃을 누가 만들었지 하나님이요. 여러분 그것은 우리에게 회복돼야 할 순진한 하나님의 자녀다운 모습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아침에 일어나시면 눈을 뜨게 하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바깥에 보니까 햇볕을 만드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내가 이렇게 따뜻하게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우리가 구구절절이 쭉 열거하면요.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 게 없어요. 문제는 뭐냐 하면 우리는 보통 감사하게 되면 조건적인 감사를 드리기 때문에 무슨 말인가 하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것을 막 살펴보고 헤아린 다음에 이러니 감사합니다. 하는 거죠. 이러니 감사합니다. 여러분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렇게 해야 돼요. 그렇지만 거기에 맹점이 있어요. 잘못될 수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이 주지 않으신다고 생각하면 감사를 드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아니 그렇지만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는 그런 조건적인 그런 감사를 드리는데 잘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 예수님이 여러분의 마음속에 오시면 예수님 어디 도망가십니까? 항상 계시죠. 예수 그리스도는 주의 영어로 여러분과 항상 계시잖아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는 예수가 조건적으로 왔다 갔다 하는 분 아니잖아요. 예수 그분 한 분으로 우리를 꽉 채울 때에 언제든지 우리가 영의 눈이 못두게 되고 우리가 그것을 발견하지 못하고 우매한 우리여서 그렇지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로 허락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십자가의 복음이 나를 사로잡고 있다는 확신이 우리에게 365일 범사에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너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굉장히 어려운 숙제예요. 얼마나 어려워요.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가 지키지 못할 것을 명령하시겠습니까? 우리 하나님 그렇게 복군 아닙니다. 우리 지킬 수 있는 것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범사에 감사할 수 있어요. 단지 우리는 생각하는 거예요. 어떻게 범사에 감사해? 감사할 수 없는 것 투성이인데 올해도 하나님께서 이거 가져가셨고 이거 막으셨고 이건 아직도 안 됐고 그 감사가 터져 나오질 않는 거예요. 그게 조건적인 거라는 거예요. 그런 것이 바로. 만일에 나에게 주신 것에 대해서만 감사한다면 우리는 범사에 감사할 수 없어요. 저요? 범사에 감사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사실 속상하고 감사하지 못할 일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은혜에 대한 반응이 감사라고 했잖아요. 하나님께서 때로는 가져가시기도 하시잖아요. 요베 경우 완전히 많이 가져가셨잖아요. 하지만 결국은 하나님의 은혜였잖아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생긴 일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이런 것처럼 땅에서 이루어 가실 때 우리가 갖고 있는 게 좋다고 생각하시면 우리에게 주시고 가져가시는 게 좋다고 생각하시면 가져가십니다. 그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이 왕창 주시면 그것이 우리에게 유익이면 왕창 주시고 조금 주시는 것이 유익이라면 조금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조절 다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것을 우리 인간적으로 생각을 해서 범사에 감사할 수 없습니다. 자꾸 주시는 것에 대한 감사 그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이번에는요 반드시 우리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 나를 붙들고 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영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뿌리를 받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 그를 담는 성장하는 사람으로 서게 하시고 그리고 그뿐만이 아니라 어떤 풍랑 가운데서도 어떤 어려움 가운데서도 나를 붙들어주시는 그분 목자가 되셔서 앞에 서셔서 푸른 초장을 그리고 쉴만한 물가를 가실 때는 우리를 끌고 가실 때는 그때는 웃지만 우리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가면 금방 찌그리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가든지 아니면 푸른 초장을 가든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면 거기에서 우리는 감사가 터져나올 수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바로 은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제대로 깨닫게 되면 하나님의 은혜를 풍족하게 우리가 깨닫게 되면 바로 거기에서 우리는 감사가 자연스럽게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감사절을 맞아서 우리 오늘이 화요일이니까 내일 모레가 감사절이네요. 여러분 가족에게 가셔서 서로 이번에는요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감사한 그 내용들 우리가 조건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풍중한 것 모든 것을 누리고 있는 것 모든 것을 누리고 있는 것 그것을 우리가 함께 나누면서 감사하면서 정말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첫 출발점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추원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은요 있으면 좋아하고 없으면 울고 생기면 웃고 아니면 찡찡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에서의 모습이 바로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저희들 사실 그들보다 나은 것 아무것도 없습니다. 어찌 보면 그들보다 더 좋은 삶을 살면서도 원망하고 불평한다면 저희들에게 큰 문제가 있습니다. 오늘 문제를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 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면 만족하다는 이 신앙의 고백이 우리에게 있었는데 그리고 지금도 우리를 끊임없이 도전하고 있는데 그것을 수용하는 것이 굉장히 힘듭니다. 왜냐하면 예수와 함께 누리고 싶은 것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와 함께 세상을 누리고 예수와 함께 부기를 누리고 예수와 함께 누리고 싶은 것들이 너무너무 많은데 주님 잘라내게 하시고 도려내게 하시고 포기하게 하시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 한 분으로 만족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하나로 만족합니다. 아버지 바로 거기로부터 우리의 감사가 터져나올 수 있도록 은혜 후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감사절을 맞아서 범사에 감사한 것이 어떤 의미인가를 깨달아 싸움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저희들로서 나를 신앙인으로 세우고 신앙인으로 성숙시키시고 신앙인으로 이 세상을 전천외 신앙을 가지고 살아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365의 24시간 어느 순간이든지 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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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입술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올려질 수 있는 제사가 삶속에 지속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간절히 바라오며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려옵나이다. 아멘